그럼 같이 한번 봐보자 연막 두개 뭐 던지고 오 뭐야 레이나 E 뭐야 진짜 맞짱형 연막인가? 아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연막 중간이 제일 좋더라 바티를 열어볼까? 워? 오 지리는데? 맞짱형 연막 있네 맞짱형 연막 이거 살아난거임? 나 어디 안간다니까? 그냥 완전 레이나 같은 연막인데? 연막이긴 한데 이게 연막이 연막이 아닌 것 같은 느낌? 제가 봤을 때 이거 연막이 서브 연막으로 많이 쓸 것 같은 느낌 서브 연막으로 쓸 것 같은 느낌? 메인 연막으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연막은 일단 거의 대부분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되거나 뭔가 조금 좀 후방에 있거든? 근데 서브 연막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앞에서 교전을 볼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바이퍼 같은 것들이라면 팔 수 있는 거고 파다가 죽어도 그렇게 리스크가 크게 없어 진짜 그런 느낌 오! 오오오오 손에 손에 뭐야 이거 나비반지 하트반지 뭐야 살짝 뭔가 장갑 같은 거 좀 예쁘게 끼고 있네 검은색 손톱 손톱 자 일단 이 스킬에 기본 스킬 오호오오오 우와아 ہو 우와 이거 뭐야 개 예쁘네 laptops 안에는 비어 있고 큐 어? 뭐야 이거 빨리터지는데 그럼 이쯤되면 터질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 멀리 안나가네 별로 상대팬이 만약에 에이럿 러시로 올 것 같을 때 파라노이처럼 하나 둘 지금 이런 느낌 오오오 뽐음 오오오 오 뭐야 부피 59다라는데? 와아 잠시만 얼마야 이거 비림스톤 연막은 100원인데 이건 150원 아 이게 왜 150원인 줄 알았다 이거는 쓰면 다시 채워지잖아 이러니까 150원이네 50원 더 추가 되네 원해이 asi 하나? 오오오 나쁘지 않은데? 좋은데? 레이지 수료탄 준비됐어? 하나 둘 슛 수류탄! 살짝 이런 느낌이네 아 공격기 안 써지네 혼자 있으면 아 꽈비 이거는 사설 그냥 따로 게임 할때 써봐야겠다 이거는 야 근데 스킬 이펙트가 전체적으로 엄청 예쁘다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메인 연막으로는 일단 못쓸거같은 느낌? 내 생각에는 아직 좀 더 봐야될 듯? 이게 캐릭터가 하나 나오면 나올수록 조합이 진짜 다양해져갖고 제가 오맥 느낌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클로브 오맥 느낌을 한 번 해볼게요 난 홀딩할게 피 오는 것 같아 술탄 던져놨어 아 취약 좋은데? 잉커스 들어온다 아 들어왔어 파이팅 사이팅 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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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삐빅뀽뀽뀽뀽뀽뀽뀽뀽뀽뀽 칼바다 이씨 이거야 손 바닥 안에 있잖아 나이스 버니형 잘 못하는데 0킬 1단인데 잘 못한다 그러지마 그러지마 첫발에다 개틀렸어 조X한테 어길했어 어길했어 4대10 났어 10놈을 갖춰가지고 1A 좀 빡세 보이네 이거 1A 안되네 니들 나이스 뭐하세요? 와 진짜 나팔라 저 갇혔어요 이대편이 1대를 왼쪽 하나 더 와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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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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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렀다 근데 연막 너무 이쁘다 어 그러니까요 연막 진짜 개 이쁜데 안에 딱 들어가면 어글보기보다는 연막 이뻐가지고 그런 느낌 근데 진짜 이쁘더라 나이스 애맨 스모크 야 궁썼다 궁썼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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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잘가세요 나 아예 삐로 가버릴게 잘가라 어어어 아니 언제까지 유지되는거야 아니 뭐해 아 12초 아 죄송합니다 아 나 게임하기 싫은데 아 죄송합니다 1A 까줄게 1A 까서 아 와 그냥 쟤 쓰잖아 하루종일 도망가면 돼 알았잖아 알았잖아 아 이제 알았어 부츠리처럼 저렇게 뷰이시자로 가다가 젖때나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렇게 하시면 젖땝니다 네 어 B맨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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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드심 스모크에요? 네 B맨크 스모크에요? B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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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들어온다 B들어온다 나 쇼트인데 나 부패 다 잡았으 어? 나 훈키 쓸게 훈키 쓸게 아니 뭐야 이 새끼야 왜 일로와 힐 있을 때 빨리 끈다 아니 너 왜 일로와 일로와 나 티비타야 쏘리 쏘리 이거 무조건 한번 튕기나요? 수류탄? 무조건 튕기는건 아니에요 아 그죠? 뭐 아세요? 스킬을 연방지 줬는데 그 이해 벌써 못했어요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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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틱기도 마무리해 아이고 까비 엔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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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또 내타 해보게 구치라 내 잘못이야 구루구루 띠라 와 이걸 놓치네 와 본인 실수라서 셧더팩업 중이라고 합니다 예예예 맞습니다 아 나 부패 나 뺑뺑뺑 기다려 1,2,2 1,2,2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방금 지렸다 지렸다 형 아 이게 팀합이지 어 엘보 있어 엘보 있어 엘보 있어 엘보필 엘보필 뭐야 이거 뭐 하세요 어 왼쪽 메인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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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아갈게 아 연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죽으면 과연 어때 어 내가 조금 남아있는데요 일부러 죽어졌죠 죄송한데 2 둘이다 오 와 엄청 아깝다 이거 B가면 돼 치약 있고 우리 아이고 엘티 잡아 잡아 뒤치기 뒤치기 바로 정찰차 눌러줄게 안사래요 우리 나이스 스웜 치약 왼쪽 치약 주변 안잡아 안잡아 아 까비 아 까비 아 2킬 11다 아 버리 형한테 아니 구칠이 나한테 11대2야 진짜 많이 죽었다 빠졌다 아 아 아 아 아